한번 우리 위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자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맹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박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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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님 승리로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조동문 28번입니다. 조동문 28번 조동문 28번 시편 6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도를 주인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디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누나사 천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기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평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무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성가 593장입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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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찬하게 하시오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내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은과 이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한 바구 신기하게 움직여 요한조와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동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동동 기도문을cco 부모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